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윈모션에 대해서 좀 더 볼 건데요 트윈모션에 이제 스케치업 데이터를 가져가는 과정을 좀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할 파일은 저희 카페에 여기 보면 3d 모델링 자료실에 인테리어 예제 첨부 파일이 있는데 이 첨부 파일에 세팅되어 있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네 해당 파일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스케치업 이고요 그림자하고 일단 세팅들을 좀 스타일 해제를 좀 하면 화면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자 이 파일을 트윈모션으로 이동을 할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선 그 트윈모션에 가져갈 파일에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가져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음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테이블들은 다 같은 데이터 거든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 똑같은 데이터를 다 가져간다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 비효율적인 비효율적이라기 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데이터 변화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다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라면 일단 그 이 테이블 같이 반복되는 오브젝트는 이 한 세트 두 개만 가져가서 그 트윈모션에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그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가져갈 건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져갈 때 트윈모션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냥 스케치업 저장만 하면 트윈모션에서 파일이 열려요 그렇지만 일단 얘를 별도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이 과정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 오리진점 있죠 이 오리진점에다가 얘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트윈모션을 가져가면 이 오리진점을 중심으로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스케일을 늘리거나 아니면 회전을 시키는데 이 오리진점이 중요해요 이 오리진점이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와 좀 떨어져 있으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하나를 놓을 때는 여기 기준으로 놓고 데이터를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그 해당 오브젝트는 재질이 다 입혀져 있는 상태고 트윈모션에 가져가서도 이 무드와 방석 부분을 재질을 별도로 줄 거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옮겨야 옮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빼주는 거죠 Shift 컨트롤 누르시고 얘를 빼줬고요 나머지는 지워줍니다 다 지워졌죠 자 이렇게 지워진 상태면 이제 얘만 남아 있다는 건데 남아 있는 데이터를 save as 하셔서 여기에 체어라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죠 그리고 컨트롤 Z를 눌러주면 다시 원래 데이터들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얘를 지워주고 테이블을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현재 이 재질은 조금 분리가 필요해서 일단 재질 전체를 빨간색 그 다음에 윗면은 다른 재질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재질을 쓸 건 아니고요 가서 재질을 바꿀 거기 때문에 그냥 재질 분리만 해주면 됩니다 트윗모션은 재질만 분리되어 있으면 가서 해당 재질을 분리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재질을 구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색깔을 적용하고 얘하고 얘는 같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같은 재질을 네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전체 선택하기 하고 얘를 빼주는 거죠 빼주고 delete 지워주고 얘는 save as 그 다음에 table 저장을 하고 Ctrl Z로 돌아가서 네 얘도 지워주고 그러면 네 건물만 남게 되겠죠 자 건물 데이터도 같이 이제 이동을 할 건데 현재 천정 부분하고 조명 부분이 재질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정 부분의 재질은 다른 재질로 주고요 네 조금 다른 걸로 줄게요 이렇게 또 조명 부분에서 조명 부분의 재질은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구 전구 부분은 또 네 어떤 색으로 할까요 요렇게 재질을 주고 네 이 부분 하고 네 천정 위에 있는 얘네들 네 이것까지 해서 다른 재질을 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꼼꼼하게 네 재질을 다 줬죠 이렇게 해서 재질 분리를 해 주면 네 그리고 저쪽 뒷부분 네 이 뒷부분은 네 이 재질 여기를 같은 걸로 쓰려고 하고요 네 방석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네 얘를 다 같은 거니까 한 번에 해 주고 자 이렇게 하면 네 재질을 다 분리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패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다 세이브에즈를 또 하는 거죠 세이브에즈 얘는 인테리어 네 요렇게 저장을 해 줍니다 예 인테리어 예 띵